현재 세상엔 부자가 얼마나 많을까요? 스위스은행 크레딧스위스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순자산 5천만 달러, 우리 돈 700억 이상 가진 사람이 21만 8천 2백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가진 사람들 말이죠 이 중 53%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엔 순자산 700억 이상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? 지금부터 순자산 5천만 달러 이상의 값부들이 가장 많이 사는 상위 20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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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